너무 기다렸던 시간들이였고요 원래는 뮤비까지 찍고 만성이 돼서 팬분들께 진출하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중앙에 서서 자연스럽게 포토타임을 워낙 많은 포토타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유가 높지네요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좁습니다 오른쪽 좁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타이틀곡 알러뷰 알러뷰 표준 한번 보여줍니다 알러뷰 알러뷰 가운데 중앙 보시면서 좁습니다 하나 둘 셋 좁습니다 시선만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왼쪽 먼저 하시고 오른쪽 좁습니다 오른쪽 좁습니다 왼쪽도 한 번 더 왼쪽 하나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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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화이팅을 외치면서 너무 귀여우시네요 시선만 왼쪽으로 왼쪽 하나 둘 셋 손가락 하트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빨간 장갑을 끼고 손가락 하트를 하시니까 돋보입니다 무대 아래쪽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I love you I love you 사랑스러운 우리 기자님께 날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왼쪽 왼쪽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우리 정화영은 정말 미소하고 웃음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밝게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왼쪽 왼쪽 디자인들을 위해서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화영은 우리 무대로 그대로 남아계시고 네 사실 오늘은 개별 포토타임보다는 이 순간을 기다려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EXID의 5인조 완전체 다섯 명의 멤버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정말 팬들도 오래 기다렸고 우리 많은 분들 대중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우리 다섯 명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지하는 측으로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 왼쪽부터 함께 포토타임 볼까요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면서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오른쪽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알러뷰 포즈 알러뷰 알러뷰 정말 사랑스럽게 알러뷰 네 좋습니다 오른쪽 디자인들을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바라보시면서 알러뷰 좋습니다 자 가운데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끝으로 왼쪽 왼쪽 바라보시고 자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가운데 바라보시고 우리 오늘 소지향이 2년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소지향이 2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소지향이 2년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네 민망하시죠? 소지향이 2년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네 이게 EXID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정말 EXID의 다음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무대 아래쪽에 잠시 대기해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